우연히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진 40대 박씨. 이들은 곧 깊은 관계로 빠졌지만 오래 갈 것 같던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버렸고 곧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짧게 만난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버린 탓이었을까요? 남성과의 짧았던 인연은 악연이 돼서 박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바로 헤어진 후 박씨가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이 임신 사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남성은 만남 초부터 줄곧 자신이 불임이라며 본인은 절대 임신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남성의 말과 다르게 박씨가 임신을 하자 남성은 박씨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한 뒤 끝내 잠적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박씨.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들으신 이 사연도 우리 사건 마냥 가족께서 직접 제보 메일로 알려주신 내용이었는데 역시 또 이 내용을 제가 먼저 메일을 가장 먼저 개봉을 해봤어요. 진짜 읽으면서 이거를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너무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너무 나쁜 거예요,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나는 불임이야. 나는 그래서 사귀었는데 세상이 덜컥.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부터 좀 따져보죠. 일단 제보자 나이가 40대이고요. 상대방도 비슷한 나이대 동년배입니다. 이들은 이 만남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연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먼저 제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도 싫지 않았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들은 급속도로 깊은 관계까지 발전이 됐지만 여느 커플처럼 맞지 않는 부분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만남 끝에 헤어졌는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덜컥 임신이. 그러니까요. 너무 좀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여성 헤어졌는데 그리고 남자는 불임이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어서 피임을 안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속도 울렁거리고 밥도 안 먹히고 몸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임스티스키 얘기를 해보니까 임신이었어요. 바로 산부인과에 갔죠? 그랬더니 사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놀란 상태인데 40세 여성이 40대 넘어서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젊을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남자는 분명 나는 불임이야. 나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게 안 되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래버리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분은 믿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남성이 했네요. 제보자 박 씨 얘기에 따르면 당연히 본인도 성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만난 초부터 계속 나는 계속 불임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남성이 이혼남이라고 합니다. 이혼남인데 본인이 이혼한 사유가 6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갖게 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안 됐고 임신이 안 돼서 내가 이혼을 당했다. 나는 불임이다. 그러면서 또 이 제보자가 피임하는 것까지 못하게 그렇게 남성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임을 하는 걸 막았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좀 찝찝한 느낌이 좀 오는데 승현님. 이게 진짜 어쩌면 좋아요. 박 씨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100% 남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습니까? 박 씨가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충격 때문에 대상 표진이 오면서 안면이 마비됐는데 지금 수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떠한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한 달 정도 고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자분의 메일을 받아보고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이런 충격 때문에 지금 안면마비, 치료증, 대상 표진, 아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왕창 이게 몰려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그 남자한테 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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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스트기 보여주면서 병원도 갔다 오셨을 테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따지셔야지, 그럼. 네, 그런데 이분도 일단 그렇게 가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헤어진 후였잖아요. 그래서 이 제보자인 박 씨도 어떻게 할까? 혼자 끙끙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남성이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임신 사실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털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결국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 황당했던 겁니다. 임신을 했다고 얘기하니까요, 이 남성이 나는 불임인데 무슨 헛소리냐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해놓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을 했던 사이였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야, 너 어디 나한테 뒤집어 씹으려고 이딴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설사 본인이 나는 불임이라 임신 불가능한데? 라고 진짜 그렇게 의심이 들어도 본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최소한 거쳐야 하는 거가 기본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딱 얘기 나오는 게 좀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그 애가 낸 거 어떻게 증명해? 본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상한 여자 취급하면서 입에 닿지 못할 말들을 계속 쏟아내니까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원래 그냥 일단 사실은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아이 아빠라는 사람한테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키울 생각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본인이 결국 아까 피임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이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 어쨌든 생명을 잉태한 건데 성인이고 둘 다 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죠. 둘이 뭐 어쨌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결정권 다른 말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그 의사도 존중은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엘체면 이 박 씨와 남성은 임신 중지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 병원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임신이었고 그 임신 때문에 이제 임신 중지를 하기 위해서 남성과 이야기를 하는 중 남성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 바빠서 못 놀 테니까 수술비 내가 계좌 이체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후련히 떠나버립니다. 이 박 씨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종일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 씨, 결국 아이를 출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네, 낳았어요. 아, 낳았어요? 네, 아이를 낳았고 이제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100일쯤 되고 나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는 이 남자가 싫지만 아이 아빠한테 얘기는 해줘야겠다. 아이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성불구자인데 네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 도리어 내가 피해자다. 너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도 해요.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가 낳아놓고 이제 와서 나보를 어쩌라는 거냐. 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았던 그런 난임이 있었던 남성들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아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이 도리어 생겨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도 못 가졌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싫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는 도리어 굉장히 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진짜일까? 라는 의심 저는 좋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여기까지 딱 이제 아이도 낳았으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되겠네. 지금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이 박 씨도 남성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유전자 검사해보자. 당신 아이인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번호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는 사실 애초에 양육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요. 남성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 싶다는 겁니다. 또 오히려 관계 전에 자신이 불임이라고 좀 당당하게 말을 하고 피임을 요구하지 않은 거 이 자체가 사기가 아닌지 여기까지도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잠수를 탔어요. 잠수를 탔어. 결국에. 이쯤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 불임이라던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걸 알려주자 잠적을 했습니다. 자 승현님. 어떻게 해요 진짜. 찾아야죠. 뭐 그렇죠. 찾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가 그 남성의 아이인 게 확실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 청구를 남편에게 남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의 아이인지를 확인 안 되면 이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태어나면 핏줄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나중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건 그 돈 번만큼 이 아이가 상속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인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 인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규정에 따라서 남편에게 인지 청구권 하기 위해서 소장 제기하면 그 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소라든가 잠적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던 주위의 변호사분들에 연락하시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인지 청구하시고 그 남편의 아이라는 거 확인 받으시고 나중에 양육비와 상속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님, 이 사람 아무래도 유부남 같다. 그리고 이 정자님, 이 얼굴 공개수배해야 한다. 지금 별 말씀을 다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 남성이 지금 이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없는 환경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부남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모르죠, 지금.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승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자를 찾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죠. 지금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정보,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소장을 내고 주소 보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통해서 이 남성을 찾아야죠. 찾아서 아빠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양육비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 정도면 사기죄 아니냐. 그런데 사기죄는 안 됩니다. 진짜요? 지금 이 제보자 박 씨에게 이 남성이 이런 걸 관련해서 돈을 요구했다. 돈을 받아간 적이 있다. 이러면 형법상 사이가 되죠. 그건 돈이 플러스가 돼야 형법상 사이가 되는 거고 예전 죄명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혼인빙자 가늠죄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혼인빙자 가늠죄는 위험 판결 봐서 없어졌죠. 일단은 현재까지 이 남성을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이 사안 관련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지금 궁금한 게 이 남자가 뭐였을까. 본인은 진짜 자신이 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부남 혹은 사기꾼이라서 굉장히 교활하고 뭔가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상상도 잘 못하겠는 방법으로 이 여성을 농락한 건지 좀 궁금하지만 결정적으로 어쨌든 남편으로도 아이, 아빠로도 자격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어쨌든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여성도 아이만 있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는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시는 생각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찾아내서 양육비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성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낳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낳잖아. 무슨 양육비야. 그래도 내야 됩니다. 그래도 내야 된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찾아서 뜨거워 내야죠. 당연하죠. 일단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당연히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건 한쪽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당연히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박소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로, 형법상 죄로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인빙자 간혹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뭔가 이 여성에게 돈을 갈취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아이에 대한 책임만큼은 반드시 물어야겠죠. 양육비는 꼭 받아야 된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스노우님은 저러고 낳은 아이가 나중에 크게 잘되면 내가 네 아빠다 하고 나타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현민밤님은 저 남자 행실을 보니까 빚 안 남기면 다행일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 이영민님, 사기꾼이 잠적한 건데 무슨 양육비며 인지천구며 썩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배님은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또 사기치기 전에 정말 공개수배해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